장애인신문 브리핑 박정윤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68호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각 가정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당분간 에너지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부의 에너지 지원 대상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정부24 홈페이지 상에서 보조금24 창을 클릭하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 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난방비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몇 해 전부터 예측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 과연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 희망2023 나눔 캠페인이 종료됐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 4,440억 원,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 110도로 모금액은 전년 대비 165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지역사회 안전지원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돌봄지원 등 4대 지원 분야에 사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정보와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의 한국수어 정책 비정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는데요. 문체부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교육기관의 확대와 공공수어 통역 표준지침 마련, 공공영역 수어 통역 지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수어 간 자동통역기술 개발을 위한 말뭉치를 구축해 관련 산업계에 조속히 공개할 계획입니다.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약 5만 2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차별 없는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문과 웰페어에터리 양성교육 개발에 formalานcro$입니다.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셈 Economic Yoga